은상이가 운호 많이 좋아해서 매년 스킨십하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려 아 짜증나 좀 이런 적 없어요? 저는 스킨십을 좋아해서 이 질문을 저한테 한사람이 스킨십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누군지 밝힐 의사 있어요? 그러면 만약에 멤버들이 동갑내기 친구였다면 가장 먼저 친해졌을 것 같은 멤버 있어요? 현승이는 운오! 운오가 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약간 활동적인 친구를 되게 좋아하고 잘생긴 친구 좋아해요 먼저 말 걸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? 네 제가 먼저 말 걸었을 거에요 운오는 아마 현승이 형하고 현승이 형한테 보고 싶은데? 형 사랑해요 응? 형 사랑해요 왜그래? 왜그래요? 끊을게요 뭐 얘기 다야? 좀 바빠가지고 죄송해요 아 안 온다 형 같이 가요 저랑 숙소 숙소 갈 때 너 쓰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쓰고 가라고요? 응 형 근데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야 네가 주면 먹을게 오케이 알았어 방송 잘하고 메이드 인 원호 운오 메이드 인 원호 그래 알았다 알았다 성매하게 애들한테 네 알았어 감사합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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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축하 파티 중이야 티스푼으로 먹고 있어 티스푼 괜찮네 저는 저라고 합니다 그는 덥니다 근데 덥니다 으